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습기능사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배우락 가습기능사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우락에서 2023년도 가습기능사 필기시험이 되겠죠. 필기 합격전략 설명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우리가 컨텐츠라고 이렇게 주어져 나오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습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응시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가습기능사 시험을 치려고 하면 자격요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응시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은 어떻게 치료어지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가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배우락의 합격전략, 배우락의 합격전략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전망입니다. 전망. 이 전망이라고 하면 가습기능사 자격증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비전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곽가스를 제조한다든지 저장 및 공급시설이라든지 용기 제조업체, 용기 취급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기구 제조업체, 기구 취급업체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서 이와 같은 곳에서 가습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적 사항을 관리를 한다. 기술적 사항을 관리를 한다. 여기서 기술적 사항이다라고 하면 시공을 할 수가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검사를 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전용기를 운반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용기 부속품을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스 생산기계 및 장비를 운전 충전을 위한 예방 그죠? 운전 충전을 위한 예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가스 기능사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 기능사 자격, 그죠?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지식이 없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전망. 가스 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취업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많다. 그렇죠? 고압가스 제조업체라든지 판매업체라든지 저장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각종 도시가스 업체 있죠. 그죠? 도시가스 업체. 그 다음에 용기 제조업체, 그 다음에 냉동기계 제조업체, 그 다음에 전국 고압가스 관리업체. 이 도시가스 사업소의 같은 경우에는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만약에 소재하지 않고 도시가스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 회사 자체에서 가스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기술 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가스 자격증을 취득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죠? 전망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있고 그죠? 건물 자체라든지 그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규모가 대형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수급규모 산업용 가스 연료용 또는 산업용 가스의 수급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가스 시설도 우리가 복잡하게 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가스 사고가 급증하고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망에서 보면 그죠? 가스 기능사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죠? 급증하고 있다. 증가할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지구온난화 그죠? 지구온난화 그 다음 오존청 파괴 지구를 따뜻하게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존청이 파괴되어서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지구로 그대로 오존청에서 걸러주어야 되는데 오존청이 파괴됨으로 해서 태양에서 자외선이 직접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질병이 피부 암을 유발한다든지 그 같은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지구를 온난화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종의 환경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청정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청정에너지라고 하면 수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열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청정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가스에 대한 종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고압가스 중에서는 이 수소를 이용을 해서 연료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소차가 우리가 대중화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법령에 의한 우대, 법령에 의한 우대가 아니라 사실은 법적으로 이와 같은 업을 하고자,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스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채용을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의무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 가스 사용하고 있는 저장업체라든지 가스를 제조하는 업체라든지 가스를 판매하는 업체라든지 가스의 규모, 용량에 따라서 가스 기능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 산업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 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 기능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상위 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가스 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응시 조건입니다. 응시 조건. 응시 조건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학력 제한이 없고 연령 제한이 없다. 누구나 가스 기능사 자격증에 응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응시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스 기능사 시험 과목은 어떠한 과목이 있는가? 가스 안전관리, 가스 장치 및 설비, 가스 일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스 안전관리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내용입니다.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에 대한. 그렇죠?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가스 안전관리 분야는 시행규칙에 해당이 되는 별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별표라고 하는 것은 가스 안전관리법에 주어져 있는 가스를 취급을 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가스 안전관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스 장치 및 설비라든지 가스 일반이라든지 이 가스 일반이라고 하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종류,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스 장치 및 설비라고 하면 가스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주 배관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저장 탱크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와 같은 경우로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관리, 가스 장치 및 설비, 가스 일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시험을,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 설명에서 검증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가스 기능사 합격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객관식 사지 퇴기령이다, 객관식 사지 퇴기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객관식이다라고 하면 네 문제 중에서, 그렇죠? 객관식 사지 퇴기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골라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제 문항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0문제 중에서 검증에서는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겠죠. 자, 여러 사람이 우리가 가스 기능사 자격을 응시를 합니다. 응시를 했을 때 앞에서부터 등수로, 앞에서부터 100등까지만 합격시키고 그 뒤로는 전부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응시한 인원 중에서 전부 다 점수로서 60점 이상이 되면 전부 합격을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6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추면 60점이 되는가? 그죠? 36문제가 됩니다. 36문제. 자, 여러분께서 상대적으로 보시다시피 60문제 중에서 36문제. 36문제 많이 24문제나 틀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조금만 갖추게 되면 누구나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다. 또 가스 기능사라고 하면 모든 자격증에서 기능사라고 하는 과목들은 대단히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뭡니까? 한 25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스 안전관리, 가스 일반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가스 안전관리라고 하는 과목하고 가스 일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2차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실기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2차 실기 문제와 직결된다. 자, 그 다음에 가스 도중에 별표한 내용이 있죠. 별표, 그죠? 별표한 내용이,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때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표했던 내용은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여러분들 목소리로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여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최소한을 공부를 하고, 그죠?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합격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타 강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의 도중에 제가 별표한 내용, 이 별표한 내용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중요 빈도가 낮아지는 것이 있고 점점 증가하는 것도 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 전략은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역할이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암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학창시절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될 분야가 있으면 머리글자를 제일 먼저 따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글자를 따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연상하기 좋도록 우리가 도표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또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도표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머리의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연상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도표와 그림을 통한 암기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공부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학습이라고 하면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반복학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지워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문제를 공부를 할 때 2번 문제는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맞춰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 2번 문제를 꼽혀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이 문제도 상식적인 문제네. 다음 문제에 나온다 하더라도 맞춰낼 수 있겠다. 그러면 5번도 꼽혀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볼 때는 꼽혀 안 한 문제만 쭉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진도가 굉장히 잘 넘어가겠죠. 책장이 잘 넘어갑니다. 만화책이 재미가 있는 이유가 책장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글자 수도 적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재미를 들으시려고 하면 책장이 잘 넘어가야 공부가 재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에 비해서 초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학력이 되지 않더라도 쉽게 여러분께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 설명이라든지 그렇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쉽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배우락의 합격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배우락, 가스, 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